내가 누울 공간을 없게 크레이티에 앉거나 누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면 다 크레이티에요 너는 이제 크레이티에서 잘 수밖에 없다 반쪽짜리 크레이티에서 핵핵 대지 마라 다 나의 작전이다 알겠나? 충성 충성 크레이티에 둘러싸인 느낌이 어때? 소감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변결이에요 크레이티가 아닌데 없잖아요 주방이 전부 크레이티에요 그래 지금 네가 앉아있는 곳이 그래도 담요가 깔려있는 크레이티란다 거기서 푹 자도록 해 머리 굴려도 다 크레이티야 알지? 스키야 기분 이상해요 결정 꼭 이래여만 하는 거예요 음 이게 환경설정이란다 아휴 움직일 데가 없어요 다 크레이티 아니에요 움직여봤자 개빡쳐요 엎드릴 수밖에 없지 놈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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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